맥라노즈 이즈 코리안 코리안 피플 아잇노 유 코리안 가이 허허잇 와 승바라 졸라잘하네 일단은 뭐야 여기 캐릭 뭐였지 이름 조씨는 시크릿이랑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냥 이겨요 진짜 시크릿이랑 너무 많이 했는데 너무 많이 했는데 시크릿이랑 많이 했는데 지금의 그 때 게임을 많이 안했죠 피하고 오지 마세요 지금이다 아 아깝다 올 오우씨 아 왜 앉았지 총속이 인드미스를 넣어 가졌다 오올리 쉣 슈라소니님 푸진 축하드립니다 이 분이 존노킹 맞고 못 이워서 되게 안 좋아졌어요 옛날에 됐거든 아 센스 좋았다 또진ização 다시 안걸혀서형 씨돈 gi 아아아아 짠승할거야 TR 이 ache 어 레이븐 용차 맡기 Finish 도시에는 싹장 듣기 습pable 아 vie 위 진짜 아픈데? 워쌍! 예 3대떡입니다. 이런 젠장. 많이 했지. 지금 이긴다면 안 했다. 잘한다 잘해. 너무 잘한다. 침착하게 하자 지안아. 자 일단 두 판 정도 치고 아 잠온다 여기 나오고 하하하하 아 피곤하다 잠온다 늦었다 막 이럴 것 같은데 자 일단 화이팅 합시다. 어이씨. 아 존역기 길이가 강력해요. 와 좋았다. 상대가 데미지 싸움 하러 들어옵니다. 야아아아악 됐다. 어 이겼네. 존역기 데미지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터 존역기 맞고 띄울 수도 없어요. 힘들죠. 병원을 배고 병원을 배고 이제 등장도 배고 비교 중이 좋아야죠. 조식을 쏘느라고 왜 이렇게 어 이제 감찰하나 와 씨 오빠 졸라 빨라 와아아아아아 풍간이동 잡았다 땅땅 오빠 졸라 빨라 아쉽다 지안아 밑에 오른발 원숭이 연락이었네 원숭이 막 이런다 아 흘렸는데 원숭이 적어 조시 전용 아이템인가? 귀여운데? 아 맞아 축 털어졌어요 아아 꿈도없다 약하라 약하라 괜찮다 아 왜 왜 왜 와 센스 센스 와 잘 먹었다 와 와 와 와 센스 오졌다 와 저거를 레드로 와 진짜 센스 오졌다 이거는 미쳤다 저거는 와 레드 센스 봤어요 형님 와 지렸다 벽 보내려고 그것도 그 콤보 중간에 레드하기 전에 콤보를 건진 것도 대박이었다 와 와 와 콤보 될 건 알고 있었는데 저 상황에서 콤보를 건진 다음에 스크류가 딱 애매한 거리니까 레드를 떠보겠어 그니까 와 와 역시 이렇게 장인들은 와 진짜 거리만 맞았으면 죽었다 진짜 운이 없었다 상대가 상대가 잘했는데 구호텍 운이 좋았던거 내가 운이 좋았어 와 아 사쓰갑니다 역시 와 이거 참 좋아하네 내 패턴 좋네 고마워요 밀반란다 님 못olla iden 롤만돈 لا 공통 브로드킥? 안 돼! 아... 아... 엄청난 거 같아 아... 굉장히 빨리 살려야 했네 갔다 어, 됐죠? 아... 어디까지 조차하려고 아, 나이스 아, 짧아 어, 너무 길어 아깝다 하단 좋죠 선보 땅땅땅 네, 좀 약해요 아깝다 탭 상대 레드 아, 멍청한 포어택 진짜 벽걸이 아... 다리 부러지고 하단으로 조교시켜줬으니 상... 중단 나옵니다, 이제 와... 지렸다 제발 한번만 통해 주세요 나이스 복근 걸었다 아, 벽이 없어요? 벽이 있어야 되는 볼인데 아... 아... 초등학생 2D 야... 아... 초등학교 2D를 걸어버렸다 아... 아... 까비 저 걸어... 딱 걸리고 딱 패턴 쏘더라고 하고 아... 까비 어... 갑자기 치우야, 선생님 왜 이렇게 잘하셨어요 어... 안집니다. 이제 진짜. 손모아에 자를게요. 한판으로 자릅니다. 이것도 클릭하게 줘. 칼 된거 봐야겠다. 아 왜 잽했는데 왜 쳐가냐고. 자. 칼이 여기 있어라. 와 이걸 어떻게 피했어. 아 잠시만요. 형님. 화쟁이 못하는데?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아 씨. 틀렸는데. 저거는 막는거 보다 흘리는게 낫죠. 레이븐 입장에서. 2차! 아우 나. 아 근데 보통 저기서 어퍼 쓰는데. 참네요. 아하. 안 맞죠. 아 지금. 나 짓는거 다 쳐맞네. 벽 안 깨졌어요. 벽 탈출하는거 알고. 아. 소민께서는 아 급하다 지금. 졸라 급한데 내가. 아 지금. 급하다 지금. 절단식 가겠네. 아니야 아니야. 안 되겠다. 야 그거한테 콜라 링겔 꼽자. 자. 우리 콜라로 링겔 꼽자 빨리.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은. 빨리 이제. 동맥에 콜라를 넣어야겠어.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흫. 아아 레드룸을. 왜 맞아아이씒. 손목 자르겠습니다. 한 손으로 할께요 한 손으로. 손목 자르겠습니다. 아 지겠다 이거. 손목 자를께요. 손목 자를께요. 손목 자를께요. 한 손으로 합니다 이제. 자르지 안되겠다. 자르자. 허허흫. 아 트위라다 지금 내가 한판 넣어주면 강등이란 말이야 아닌가 두판 넣어야되나? 잘라보려 왕왕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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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할게요 다시 샹크스가 아니라 샹크스죠 완전 지금은 이런 샹이죠 그냥 아아 얘는 아 왜 점프를 해 아 도노킥이 도노킥이 그냥 빵물 터집니다 오 야 이거 생각에 빨랐다 이번에 고퇴기였다 이번에 생각에 빨랐어 방금 30% 고퇴기였다 오와야야야야야 아 야 방금은 고퇴기였다 아 이건 오 좋아좋아요 아 틀렸어 하단 도노킥이야 도노킥이 그럼 잘 터져요 와 이거는 목숨 걸었네 도노킥이 하단할 줄 알았어 울면할 줄 알았어 야 계속 도노킥이 개설 안하니까 난리났어 지금 계속 쓸거야 그러다 한번 딱 중단 딱 써가지고 그거 맞고 뒤지겠죠 역할 안 맞다 방금 패브로 끊어져요 방금 패브로 끊어져요 도시의 상태로 외네퍼에서 쳤나 와아 센스 바로 빨랐다 우와 미쳤다 미쳤다 거친거 보고 바로 이거네 진짜 장인이야 장인 하단 아 아깝다 이게 옛날에 고퇴기였으면 그 타이밍에서 펭치고 뛰었을 것 같은데 아깝습니다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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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아아악 와 방금 오왁 으아악 아아악 으아악 링게 꼽아야겠다 콜라 링게 콜라 링게 탄산이 혈관을 타고 흐든다 콜라 파워 무섭습니다 콜라 먹자마자 콤보 보소 죄송합니다 토핑 좀 해야겠습니다 앞으로 오른손 왼손 왼발 왼발 야 콜라 먹었다고 피티컬이 달라집니다 역시 아 역시 콜라 콜라 사랑해요 아 진짜 거짓말 아니고 콜라 먹으면 이렇게 잘하냐 아 그냥 다른사람인데요? 콜라 있네요 아 나이스 진짜 에트시안팀 아 아 역시 카운터 알케이 카운트 흘리고 아 다행히 안된구나 역시 콜라 파워 당장 아 당장 당장 맞을거 같아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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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펩시 우리 펩시같은거 안먹습니다 포즈 모습 step 야 콜라 먹었는데 사람 달라지네 진짜 우스갯소리로 하는게 아니고 진짜 콜라 먹으니까 다 간다 어머 오쑤 야 이거 코카콜라에서 협찬해줘야 되는 거 아냐? 스폰 해줘야 될 거 같은데? 코카콜라 어택 코어택 물만두 패턴 좋네요 이거 괜찮네 간만둡니다 어느덧 괜찮네 자 쨉하고 아까도 이렇게 해야지 뭐야 이거 어디갔니? 벽이다 하하하하 벽이다 깜짝 벽콤인데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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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한국사람은 맞는거같은데 외국사람은 아닌거같애 패턴 저거 저 패턴 아니잖아 스펠링이 달라 야 이거 레드가기다 와 좋아요 팽치가 무슨 기절을 써서 마자 딱 받아가는 살밍이 딱 딱딱 아 맞아요 아 아 약하다 졸라 아픈데 졸라 아픈데 와 파워크라스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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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러니까 패턴은 t-a-t-e-r-n이고 t-u-r-n은 턴을 라이트 턴 레프트 턴 할 때 그 턴입니다 예 우리 뭐 문양 무슨 패턴 땡땡패턴 할 때 그 패턴이 t-a-t-e-r-n이죠 다 바보라는 것들 우리 모두 바보입니다 오우쓰 이야 콜라 약팔 어디까지 갈까요 오씨 무릎 뺐네 콜라 어디갔어요? 콜라총총이 필요하다 콜라 콜라총총이 필요하다 콜라총총이 필요해 사연기 잘했다 오우쓰 백댓이 앙기 기상허퍼 백댓이 앙기 기상허퍼 지금 상단의 기 찍고 방역기 와 잘했다 오졌다 방금 오졌다 방금 콜라총 조너티 그렇죠 콜라총이 쓰고 맞았다 솔직히 맞았다 인간이 맞아야되 원투 나오는거 보고서 카운터로 맞았네 방금 방금은 성급했다 체력이 없으니까 적입니다 멍청이 어이가 뼈 그거는 잽으로 끙기는데 좀 어렵죠 타이밍에 잽으로 쓰면 공중으로 건져집니다 카운터 나루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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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나우톤 패 톤 아! 지키되요! 그거 하지 하단 중단 나오네요. 저격입니다. 얘 흘릴게 됐다. 여기 또 봐. 눈에 놓고. 들어가고. 와! 잘했다. 아! 못다릴걸. 잘했다. 와! 리듬 진짜 쎄다. 코믹이 있었죠? 와! 이걸 건지네. 에이스 오랫다. 건지는건 진짜 좋다. 그런 것도 있는데. 부캐로 하는 사람은 저렇게 못해. 부캐로 하는 사람이 저런거 가능하다고. 으악! 거리가 멀어서 안되고. 아! 안 죽어요. 치스했네요. 아! 잘 때렸다. 저거는 좀 위험했는데. 저거 방금. 뛰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하자. 어이씨. 핫. 와 잘했다. 됐갑니다.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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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땅땅. 엇, 엇. 캐스터. 엇, 엇. 파인트. 엇! 도착했답니다. 헐! 아우. 칼끝에 맞았어. 검기로 맞은 것 같아. 자, 방송 보고 계신 분들. 팔로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오우쓰. 왠지 백댓이 쉴 것 같더라니 근데 백댓 쳐도 내가 딱 알았거든 이건 다인다 벽이 뒤에 있음을까 오케이 뭐지? 콜라 파운가요? 땅땅 따라랑 아 저렇게 일어나면 물만들까진가 몰라야겠어요 그거 싶었구나 파운이 카운터 짬발 한번더 아 존노 존노 아 은 아니네 와 존노인줄 알았는데 딴거 했는데 나도 존노인줄 알았다 저거를 위해서 탁때놨어 땅땅 와 이거 맞았으면 대박이다 진짜 맥댓 그래도 뭐 안맞아도 좋음이네 아 존노 팔로우 감사합니다 오바이집쥬님 아씨 무섭다 아 아파 앙 맥패스 저거 헤이자니까 유한종을 꺼냈다 모든 부분이 다운 육지 영호 쎄 장기 배빈 흑 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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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웃 아 으으으으으으으 존노인줄 알았다 형 존노 아니에요 콜라 콜라 내성 생겨서 안된다 할 수 있어 재한아 내 판 이겼잖아 아 너무 공격이 많으니까 끊을게 없네 메이온의 단점 저거 움직임으로 이겨야되는데 그러면 조시가 무슨 행위 약했지 반시겠나 길겠나네 시계인가 아 오파를 생으로 질러버려 아 상단에는 무라졌어요 이렇게 해고 와 끊임없이 공격을 와 지겹었다 와 끊임없이 공격을 아 할 수 있어 치안이는 할 수 있어 레이븐이 적에서는 조금 어려운게 오우이 맞네 존노 킹 막 마가도 못뒤고 동풍 막가도 못뒤고 그래서 레이븐 좀 힘들죠 아 아 약합니다 와 아 아 아 아 마지 말고 가드해 그만 와 나이스 어 오픈돼 저거 백색 나이스 진짜 뭐 아 지금 계속 근접전이요 보니까 아 이렇게 안없어요 와 와 도움보 와 미치겠다 콤보 아 콤보 연기가 너무 좋아 어 다리 다 뚫어져요 와아 세턴 짜라랑 당장 오 무섭다 짜발 이거 지면 오반데 야으 병신이 가드해야지 오바입니다 카드해야지 딴 손에서 쫄아가지고 괜찮다 진짜 다 다 과상입니다 짠 돈누킹 한 번만 막으면 끝났는데 한 번이 정말 어렵다 어이겠다 잘 참았다 시합 중에 안물병은 당하지 약 아닙니다 합법적인 음료수 아닙니까 편집에 파는거죠 자 가자 가자 야수 이따 시계맨 피하고 파이트 아 이거 어떻게 아 왜 점프를 하냐 아 아 와 시계맨 알고있었는데 맨업하는데 자신이 셀타 나이스 앉았죠 아 아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아 약합니다 아 타임이 안 맞았어 나이스 어 뭐야 아 이거 좀 큽니다 아 위험있다 아 체력 구ㄹ 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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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둬 가지마 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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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존노인데? 아이고 하단? 흐흐흐 와아 이걸 방대가 이제 이이트 하려고 들어오다가 맞네? 와아 털리네요? 아바라 되길 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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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인 줄 아냐 팔로우 감사합니다 하이터....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바라 되길 줄 알았어 이제 슬슬 뜰 때가 됐는데 그렇지 떼야지 아이케이 하지 말고 방역기 하지 말고 백드샴피 가비 1 피하고 피해 피하라고 멍청한 고어테가 왜 피해 뭐 피하니 나이스 오 어디가니 찍고 윈드뱀 방역기 방역기 아 그렇지 뭐 할 줄 알았어 힛 힛 힛 힛 힛 힛 힛 힛 나이스 힛 힛 힛 루니 넘어갔어 분위기가 물만두 패턴 방역기 윈드밀 찍고 방역기 기성으로높어 방역기 원투 지금 고소에 피바타임 터졌죠 입에서 기술명 나오면 피바타임 터진겁니다 원투! 아 샹 와 탔다 탈탈탈탈탈 빙빙빙빙빙빙 아아 흐하하하핳 어우씨 어우 와 맞으라고 제가 열심히 외쳤다 안 맞았으면 안 맞았으면 눈물이 아우 역시 쓰라 선생님 쏘라였습니다 와 공격 저거 진짜 좀 힘들다 존로키 그냥 꿋꿋하게 계속 썼으면 중간에 한번씩 동풍 나와가지고 와 진짜 쓰라 선생님은 존로키 너무 무서워 와 진짜 맞기 꺼꾸러운 타이밍이네 한 번 더 꺼왔었으니까 끊어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와 아아 끊기 어렵죠 집이 이게 레이븐이 맞고 띄워지기만 해도 할만할텐데 그면 무조건 이기죠 옛날에 그랬잖아 무조건 이겨 무조건 흐흑 아잇 아으 유빈 비반도 올리네 강아리 어이 아잇네 지금! 아 저게 더 빠르네 하단! 아 야아 조시야 봐줘라 봐줘라 야 뭐라해서 질러야 야 뭐라해서 그냥 아 왜 이렇게 공격이 활발 왜 이렇게 공격이 활발하세요 무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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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에바! 아아 죽었네요 앉아 앉아 오우 텀블루도 아아 아아아아 저 나올 줄 알고 있었는데 마이키가 너무 껄끄렀네 와 방금 정풍 나왔다 방금 정풍이었는데 모션이 아 아 아 아 점프 아 오 아 아깝다 김치 갔어야 되는데 물김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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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잠 이겨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자 간다 어 과연 어 이 새끼가 그냥 따라오네 아 흘렸는데 타임이 꼬이니까 흘렸는데도 안 흘려 아 아 힐 찐대 아 아 아 늦었다 내가 아 졸라무섭게 깨요 진짜 아 또 저거 이씨 또 당장했다 손 짠 짠 짠짠짠짠짠짠 와 웨이브 와 이거 어떻게 나왔대 와 와 잘 틀렸다 와 웬말에 나오네 아 아 라운드 4 파이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멍청한 고호텍 쓰레기 새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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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till trying to do this fight! Hi! Uri Hi! 웰컴 웰컴 오 86 멋있어 섬아 스팸 섬 섬 섬 섬 섬 섬 섬 이거 꺼내수고 있어 계급 제보 받습니다 흑 이더나 하시울 훑 이더나 하인드 이터 노 Eis 땡클 땡클 안 돼 오늘 리비랑 기바인이 진짜 많네 잠시 SEX 히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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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만두 고이터널 물만두 고이터널 물만두 유캔 도이 이터널 예스 고고신 소노브 고텍 이즈 물만두 칼힝 이즈 헛 히트 유캐린저 아 덥다 덥다고? 야 히터를 꺼라그냥 히터를.. 아.. 잠시만요 히터를.. 아.. 잠시만요 엠베띠 고호텍 드림트리 고호텍 드림트리 드림트리는 못 알아먹어요 고고! 고양이 고양이를 부숴버려야돼 아이케? 하지마 자 아재공격 아재공격 역시 안통하네요 아재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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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좋았어 아이씨 좋았어 네 을 하하 아재공격 어 안돼에에에에 이갔다 아재공격 흐흑 귓형 떨어지겠다 흐흐흐 아재 공격 딱! 아재 공격 아재 공격 아잇 아이씨 방역 깼는데 찍고 패턴 걸꺼에요 아마 그쵸? 아재 공격 아잇 잼 아재 공격! 아재 공격 번역! 딱딱! 간다! 휑! 간다! 휑! 간다! 휑! 파워크 레슨! 가만히! 어 안되네? 아이고 파이킹! 아이고! 아아! 공격 잘 뛰었네 가만히 있어 아재 공격 변형! 그렇지 가만히 있을거야! 깊고! 흫! 데려가서 레드! 하고 다시 아재 공격! 닝님! 균임이! 균임이! 앰! 아재가 아닙니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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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할로 감사합니다! 롬망님! 하할로 감사합니다! 하핰! 아 이거 안 썼네 이거 써야 돼 아 또 만났어 또 만났어 또 만났어 여기 자주 만나 영광인 줄 알아 할로 감사합니다 클렌트 비스트 더블유님 감사합니다 원투 아이고 잘했다 나이스 또다이 반내끼 와씨 예상 못했네 와 저걸만 쓰는구나 아이고 아 안대에에에에 오 렉스 와 멋있다 이거 어? 간다! 두둠! 어어! 어어씨! 레이 아아 멍청 고거템 멍청 고거템 어씨 큰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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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어씨 이번엔 죽는거 아냐? 이거 질거 같은데요 아이고 하하 나이스 아이고 땡큐우 아 코킹을 왜해 어어씨 테크닉 아이잉 아잇 졌다라 시커비 두번 저게그브한테 고통받는거 같아 아왜 이렇게 없냐 이터널 위 파인드 이터널 랭크 플레이어 위 호프 위트 이터널 랭크 플레이어 안 보여 없다 그렇고 아 또 만났어 이 아저씨 왜 이렇게 자주 만나 흠 이번엔 좀 진지하게 한다 아 저거 더 빠르네 같은 식단인 것 같은데 아아 오른손 에이 나이스 어이 어이 오 오 오 오예 어디가니 동작 2인게임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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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어디가 오예 오예 한각킥 짬발 나이스 갓 패턴 흐흐흐 물만드 패턴 좋네 귀찮네 물만드 패턴 귀찮네 좋아좋아 흐흐 오우 요 요 요 요 요 요 그니까 볼때만한 상황이 달라져 저게 좋은거야 나도 모르는 이즈선다잖아 나도 모르는 이즈선다 그럼 내가 좋지 저렇게 하면 내가 뒤로 맞을 때도 있고 희한해 이니까 좋은거야 쓰는 패턴 당사자도 모르는 패턴 뭐 나올지 모르는 생각이 자유롭잖아 그러면 요즘에 상황 대처가 빨라야 돼 주워 먹어야 돼 하한 걸로 올라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하하 아무나 걸려라 아무나 걸려라 맞다 내가 봤을때 MBC 와 둘레 다섯번에 얘기했네 그 사이에? 오늘의 에이터널은 끝인가 보네요 맞아요 에헤이 차곡차곡 쌓아나가야되네 점수를 파운터 파운터 물 만드 패턴 어우 까비 안졌는데 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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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좀요 카운터 물 만드 패턴 파운터 파운터 sa 라운드 3 파이트 나이스 앉았죠 잡기 어? 카운터 안넣냐? 카운터 나야되네 잡기 어 무서워요 어우 찾았다 카운터 형나이피 아아 오빠 졸라 빠르네 오늘의 리터널 진짜 끝인가 봅니다 그런가봐요 어 카운터 님이 앞으로 카즈아 꺼내줄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또 1.5점 빨리는거 아니야? 아 아 아씨 아 총총하네 너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없냐 뭐 발걸음 Vale 아 음 슬프 아 아아악! 내 놈! 아아.. 계속 빨리네? 아아.. 내 점수 강당되는거 아니야? 한참 남았어요 아 내 점수 야금야금해서 빨리고 있는데 한참 남았는데 아 1.5도 빨렸는데 아 1.5도 빨리네 아 1.5도 빨리네 아, 이게 1.5도 빨리네 아 그냥 op 23.3 출배 . 아 이건 안 쓰고 있었나나 아 까먹었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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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cil 아 아 밴드밍 했었는데 아 나야되다 물만두 패턴 나 오늘 물만두님 흥합니다 물만두님 패턴 완전히 흥하네 뭐하였어? 어! 꼬졌다 아아 하지 아아 필요했지 오케이 제발! 아아 오쒸! 오쒸! 나루토! 비잉! 어? 아아 나이 나루토가 어 이번이게 좋아 오쒸!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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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